루씨 케빈 영상 보면서 케빈이랑 하고싶었던 게임 어디있어요? 있어요! 뭔데요? 맞춰봐요 캐리언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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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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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벌려키 게임! 벌려키 게임! 아! 뭐 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벌려키 게임 시그리 기억나네 혼자 케빈이 혼자 게임해줬잖아요 벌려키 게임 영화 맞추기 신비아파 튜닝비 지독하기와 비밀 위둥골 그거를 따라한거 같은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실패했죠 좀 더 연습해서 보세요 어! 그러면은 좋아요 벌려키 게임을 차량친구가 문제를 준비해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연습문제 루씨가 처음 해보니까 연습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연습필요 은근 어려워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단어의 포인트를 듣기만 하면은 그 문장을 맞출 수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맞춰볼까요? 준비 연습문제 주세요 시안팡기 아! 뭐? 이게 연습문제라고? 무슨 말이야 이게?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과연 하나, 둘, 셋 짜잔! 시어멍게 변기 변기 이렇게 들었는데 앞에는 몰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안팡기 틀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정답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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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상 맞췄네요 시험번개 괜찮아 연습문제였으니까 시험번개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연습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니 와! 선풍기를 번역기 돌리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시험번개가 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의 문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문제 주세요 보조 베이디언니 어! 모르겠어 이거 뭐지? 이거 확실해 확 틀렸어요 말했잖아요 포인트만 잡으면 알 수가 있다고 루씨를 위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보조 베이디언니 이거 루씨 딜리신대로 쓰는 거 아니야 정답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보조 베이디언니 이러잖아요 맞죠? 보조 베이디언니 보조 베이디언니 보조 베이디언니 KB 정답 이제는 2단계로 갈까요? 2단계로 2단계는 거의 문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2단계의 문제 주세요 나 이거 알아들었어 알아? 그래 이렇게 한번 알아들을 수가 있다니까 나 케빈은 전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 들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이응 발음이 많이 나왔어 어 그쵸? 이응이었거든 거의 약간 둥근 발음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확인 하나 둘 셋 짜잔 미성생 왜 그래? 난 노란 옷을 입었어 막 이런 점을 써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니 랭노 라이 덩슨 글레 니 랭노 라이 덩슨 글레 ㅋ ㅋ 지 동생 백을 아니라고요? 나 나랑 나랑 노랑 ㅋ 루시 아 루시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쵸? 우와 하나도 뽑아줬어 이게 머리도 아프고 귀도 지금 막힌 것 같다 ㅋ 그럼 이 단계 그대로 문장 가볼까요? 오네 울제 암슨 워 미오 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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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너무 길어 이거 힌트를 주세요 너무 어려워 언제 쓰는 말인지 언제 쓰는 말인지 이런 관련된 힌트를 좀 주세요 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그럼 힌트 받고 바로 들어 볼게요 오네 울제 암슨 워 미오 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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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이거 물음표였어 약간 질문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짠 정답은 누가 맞혔을까요? 오늘 아 이거 맞는 거 같아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오네 울제 암슨 워 미오 지올 지올 에요? 오네 울제 암슨 워 미오 지올 지올 에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포인트 나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우리 점심은 확실하게 들렸어요 아 진짜 뒤를 못 알아들었는데 뒤에는 유추를 했구나 루씨가 와 오 지금 1대1이에요 현재 스코어 3단계요? 3단계 이제 뭐 뭐 나오는 거야? 랩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루씨 3단계네 친구들 촬영 친구가 케베이랑 루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저리 주저리 좋아요 좋아요 문제 주세요 에이폴로 제이미 이즈는 영생 가리 맨하이 만들고 춘대 겸기 자슴 해고 케이빈 하그슴 아프테요 제이미 이시요 루씨 강가 지는 내 친구 제이미 이시요 올라올라 가리 제이미 이즈는 영생 맨하이 만들요 요 솔랭하이요 노라 가리 제이미 이시요 제이미 이시요 제가 2글자 들었어요 게임 루씨 루씨 들렸고 추운대라고 들었어 아 그리고 추운대 게임하느라 뭐 이런 말 있는 거 근데 확실히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말인 거 같긴 해 그쵸 우리가 맞춘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폴로 제이미 이즈는 영생 고참기 맨하이 만들고 시원 근데 کی 형기 자슴 해고 케이빈 하그슴 아프테요 제이미 이시요 요 루시 강그지 눈 네 친구 제이미 이시요 요 올라올라 가리 제이미 이즈 눈 영생 맨하이 맨들 요 요 슬랭 하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저는 거의 단어식으로 썼고 사랑해요 포기샵은 왠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넣었어요 아니야 그 지금 이 두 대답을 보고 어떤 친구가 많이 적었나요 정답을 하나 둘 셋 뭐 그 일단 2대1로 최종 우승자는 케빈 루시 번역이 게임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와 진짜 어려워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 친구의 진심이 담긴 편지 고맙습니다 영상 우리 재미있게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아니야 으 으 으 으